뉴문 보성 그린티는 유기농 보성 녹차에 레몬그라스, 페퍼민트, 귤피와 연잎을 넣어서 만든 녹차 블렌딩티입니다. 싱가포르 출장 갔을 때 전망대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시원한 풍경을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녹차입니다. 80도에서 90도 물을 200ml 정도 준비하시고 2분 정도 오르시면 맛있는 녹차가 됩니다. 뉴문 보성 그린티는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이 보성 녹차하고 어우러져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녹차 블렌딩티입니다.